인터넷 화제의 뉴스를 살피고 갑니다. 총기 소지한테 타령한 박병장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. 아 이 복도 끝에 민아 형이 있는 거죠? 하영아 우리 경찰 못 되는데 법률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 왜 자살 않는 것 같아 문이 열려있는 게 자꾸 맘에 걸리더라고 뭔 소리야? 우리 세탁기 소리인데?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? 우리가 잡자 민아 형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민진상 우리가 직접 나선다 사페 이상한 걸 올라왔는데 그 한번 확인해봐 여기 2층 아니에요? 열립니다 야 이거 봤는데? 여기서요 한편 하러 왔을 당시에 함께 멤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?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? 내가 무슨 걱정이야? 그냥 영어 네가 죽어지민아 형 네가 죽어지민아 형 한글자막 by 한효주